빼도 피해입니다. 빼도 피해요. 아래쪽으로 돌아가죠. 아래쪽으로 셔틀 돌아가죠. 자 탑승. 이렇게 이제 풀오브 못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풀오브 여기다가 하이템 플러 보여주면은 아이고 죽었네요. 아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위쪽에 하이템 플러가 살아있었으면 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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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도 있어요. 스피드업된 셔틀이기 때문에 한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장점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상황이 묘해진게 윤용태 선수가 자원 견제를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더 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2억 됐죠? 2억 됐어요. 경력 좋아서 윤용태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윤용태 선수의 어떤 필살 공격이 상대방의 확장 하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면서 그리고 센터 싸움에서 센터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확장을 어느샌가 돌리고 업그레이드도 슬금슬금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원투로 결국에는 시간 주어지면 당장에 주차지는 업그레이드를 따라오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힘의 집중도에서 앞서면서 허영무 선수가 병력 조합이 확 깨지고 그 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허영무 선수는 무조건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정면 필드에서만 붙으면 대패예요. 허영무의 첫 번째 멀티는 이미 자원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상대의 자원은 훨씬 더 많고 이건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도망가야죠 허영무. 허영무가 뒤로 뺍니다. 진짜 스톱 쓰고 진쪽으로 빠지고 멀 뒤에 있는 캐논을 등지고 싸워도 쉬워치 않은 판에 필드에서 땅을 거는 건 자살행이죠. 태가 후퇴하고 있던 허영무 그리고 결국 7시 지역을 윤용태가 돌리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진짜 이렇게 막 천천히 플레이해도 돼요. 다급한 건 허영무예요. 이 지역 멀티가 깨졌기 때문에 템플라 템플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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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엄덕에는 아예 대놓고 기다린 거라거든요. 자 올라오는 윤용태 선수의 병력이 스톱으로 뒤집어 쓰여있다. 게이트웨이 지역이다. 이 정도 병력이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들어가는 뒤쪽으로 분명히 올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 스톱을 여러 군데 뒤집어 썼기 때문에 HP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 뒤쪽으로 살짝 빼놓은 이 병력부터 정리하고 될 수 없다는 그런 데까지입니다. 아. 야. 윤용태 한 방 그냥 멀티가 약간 늦었지만 아. 그 멀티를 늦은 것을 유닛으로 환산시켜서 한번 달려드는 것이 대승을 이끌어내면서 아. 뮤린. 멀티도 좀 늦었고 업그레이드 차이도 났는데 결국 윤용태 선수가 멀티를 아래쪽에 다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필드. 각장. 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각장. 두 군데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허영무 선수는 멀티가 딱 두 군데 돌아가고 있는데 아. 윤용태 선수는 네 군데 돌아가고 있어요. 이 차이만 봐도 양 선수의 이제 이후에 어. 필요한 뚝심의 차이가 확실하게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들고 아. 윤용태 선수는 정말 쉽지 않았었던 경기를 자신의 특유의 스타일을 살린 공격으로 다시 빼앗아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기만 쫓아오면 똑같아집니다. 오늘 나아졌어요. 살림살이가. 슬츠. 슬그머니. 이야. 반응은 참 좋습니다. 스피드 업된 셔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다가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었네요. 멀티를 지키는 싸움. 상대방이 견제 못 오게끔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멀티를 지키는 싸움만 해도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네. 안전하게. 7시 쪽이 돌아오고 있는 윤용태. 윤용태 선수는 올멀티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도 됩니다. 예. 그럴. 그래도 될 정도로 지금 여유가 넘치고. 허영무 선수는 확장 재건해도 지금 바쁜 상황인데 센터까지 내줬기 때문에 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일단은 뭐 허영무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병력들을 그 윤용태 선수의 병력을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대승을 좀 이끌어내는 아. 암탈죠. 자. 중간에 거리를 끌어넣고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허영무 선수를 통으로 응수하고 있고요. 예. 스톱을 좀 뒤집었습니다. 공상황 태발했어. 공상황 태발했어요. 이제 윤용태 선수도 공상황 태발했어요. 유폭당당하게 허영무 선수를 들어가라. 라고 외치겠습니다. 야.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요. 이거 센터는 계속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대충 싸우고 멀티만 유지하는 가운데 한번 좀 제대로 이겼다 싶으면 그제서야 멀티를 늘리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유니차이를 계속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없어져버린 저 멀티고요. 허리 가운데를 딱 끊고 아. 지금 허영무 선수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하... 게릴라를 통한 아... 변수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4다크 드랍을 통해서 캐논 두 개 정도 있는 넥서스 주위를 썰어버린다거나 그래서 넥서스를 하나 정도 파괴시키고 다른 지역 풀오브를 좀 썰어준다고 이런 플레이 아...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전공법 그러니까 센터 싸움 이런 걸 통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장 싸움에서 이미 뒤쳐졌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견제를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니 차이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유니 차이를 극복을 못하니까 유니 차이를 극복을 못하니까 견제도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허영무 선수가 자. 1구 병력만 투입해도 저 멀티는 날아갈 것 같은데요. 캐논 개념이 네. 어쨌든 네. 지금은 전면전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올 거 알고 있어요. 전면전으로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아까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었고 지금은 자원력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아 템플러만 따라가면서 예. 스톰 한번 썼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다수의 유니들이 다 조합되기 시작하면 허영무 선수가 되게 이기기 어려워보는데 자. 이제 방이름이 하나 아무도 가졌어요. 이제는 허영무 선수가 가을 1단계가 없었지만 예. 소원이 장전하는 가운데 갈 수가 없었고 예. 뒷쪽에 어 병력이 놀았어요. 병력이 놀았어요. 그런데 자. 누굴까요? 누구의 대식일까요? 아 예. 네. 아니다. 예. 시원한데 네. 예. 문제는 이렇게 소모전을 하면 윤용태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만큼이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억지로 자원을 지었지 않으면서라도 진짜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게릴라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는 상황이라는거 그게 문제입니다. 허영우 선수가 안고 있는 추가 확장 계속 그래도 추가 확장 아래쪽에서 아비터 생산됐어요 자 문제를 더 내는데요 추가 멀티를 계속해서 뚫어주는건 좋지만 문제는 상대가 테크 테크도 앞서가고 병력 조합상에서 센터에서 전혀 밀리지를 않으니까 멀티는 계속 위협받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윤용태 선수도 이제는 한 번의 강한 공격을 통해서 딱 좋네요 확장을 견제하는게 좋습니다 깨는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찰나에 딱 들어가네요 윤용태 판단도 오늘 정확합니다 지키로 못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아예 내버려두면 결국 다섯이죠 멀티가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멀티가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요 중간에 유인책들도 있어가지고 저 멀티를 지키로 못갑니다 선수다 이거 샌드위치인데요 이거 아래쪽에서 아래 위쪽으로 양옆해서 양옆해서 오히려 빠져나가야 될텐데요 자 독일호입니다 저기가 깨졌으면 다섯지형이 이제 풍선 도와야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윤용태 선수가 아주 패배할 때 허무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프로토스전이 그렇게 강한 인식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많은 컴퓨터에서는 유용태 선수 유용태 선수 유용태 선수 모든 자원을 물량으로 환산하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이겼죠 그게 16강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2승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었는데 그 티켓을 잡아서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성공 정된 인식이 최단계 선수 최단계 선수